이 비디오를 보지 마십시오. 콘텐츠를 즐기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헤드폰을 사용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오디오 북을 잊지 말고, 듣지 말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당장 시점을 끝내고 이미 나이가 많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비디오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이 비디오가 아닌 다른 비디오를 보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이 비디오를 넣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가치가 없는 행동이 될 것이며, 작은 종을 울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과 함께,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구독하게 된다면, 잊어버리세요, 하지 마세요, 구독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오디오 북은 쓰레기라고 부르지 않고 들을 가치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고, 무엇을 다 들었을 때 공허함과 시간 낭비를 원하는 것이라면 들을 거야? 그것이 일어날 일이고, 비디오가 진행됨에 따라 그것이 어릿광대보다 점점 더 지루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공이 귀를 때리는 것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겪을 자격이 없습니다. 친구들과 오디오 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의 조롱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지루함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이 불러일으키는 최대의 격렬을 받을 진정한 혐오가 될 수 있는 오디오 북. 이 비디오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표준화된 웃음을 배경으로 하는 귀여운 작은 동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작가가 일반 학교에서 받은 열악한 학문적 훈련으로 인해 거의 읽고 쓰기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작가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하여 유튜브 결제로 잘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좋아하고, 구독하고, 공유하는 그와 같은 청중을 찾기를 희망하면서, 입소문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 영상은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공직후보자처럼 행동하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거 전후는 물론이고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정고용 경제성장 구매력 증대 노동의 재평가 교육의 중요성 문화 도덕의 틀 안에서 합법성을 약속하는 언어를 다루는 영상도 아니고, 그의 직업 경력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편견으로 가득 찬 무지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따라서 속임수와 위반을 통해 집단 도덕을 경멸하는 대가로 특혜를 누린 무능한 사람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규범과 그는 자신만이 알고 있고, 자신만이 수행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의 목가적인 거짓말을 발견하는 악당들이 있는 구며넨 이야기를 통해 계속해서 특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정보 계약을 맺은 기업인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고위관료가 임명으로 녹음한 영상이 아니다. 이 남성이 전국뉴스 녹취록에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다음 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수락된 제안을 통해 승리하는 말에 베팅하는 것만큼 투자가 안전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암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접근하기를 원하는 일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본금을 봉인된 봉투에 넣는 대신 그들은 상기 캠페인에 기부할 순액과 함께 봉인된 봉투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에서 남자가 소리가 편집됐다며 이전 영상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 식사 때 녹화한 남자가 지폐가 가득 든 서류가 밤을 줍는 또 다른 라이브 영상이 있음에도 역시 부인한다. 무면허 카지노 고객의 소비를 위해 합법적으로 판매한 일부 장인 치즈에 대한 지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저축을 부동산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주택거품 이후 암호화폐에 쇠퇴 질주하는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최근 경제학 졸업생 그룹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을 멈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는 결국 상황을 악화시켰고 그 결과 모든 자산의 가치가 구매할 때 취득한 부채보다 낮아졌습니다. 취득한 재산과 보증인 친척의 재산을 팔아도 돈을 빚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압수되고 태거되었습니다. 또한 공상가가 자신이 테스트 한 마법 공식 무량 및 마법을 통해 경제학 학생들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디오도 아니며 공공 및 개인 문서를 위조하여 부채를 없애기 위해 일부는 아내의 연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의 연인의 남편에게 처남 시어머니 및 두 번째 사촌과 같은 재삼자를 이러한 차례에 참여시킵니다. 이것은 이전 공상가가 한쪽 다리만 있는 청각장애인 범어리 스파이보다 덜 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공상가의 비디오, 응답이 아닙니다. 가구를 훔치는 부모의 퇴직연금과 돈을 요구하고 신호 등에서 앞유리를 청소하기 위해 임대하는 장애아동협회를 통해 판매하는 가전제품으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정당의 친구를 통해 직업보다 더 나은 것, 즉, 부, 번영, 기회 및 평생 동안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직업을 갖는 것보다 정당의 친구를 갖는 것이 가능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설득하려는 비디오가 아닙니다. 카드에 모든 것을 재생할 위험이 있지만 비디오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해당 카드에 베팅하려는 의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비디오를 본 후 조사를 위해 전체 비디오를 보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혹감 때문에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명문대학은 심각한 우울증에 징후가 있는 정신과 센터의 전체 연구팀에 긴급 진입을 보고했습니다. 퇴약된 4명의 학생이 수행한다는 대학의 연구는 50세에 아직 학위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테리아, 재정 및 현재 교육계획을 지시하는 것 외에도 공공재무부를 희생하여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그것을 듣는 지루함을 일으키는 여모감과 불쾌감의 찡그린 얼굴로 인해 얼굴의 결과를 300% 항상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날 더 이상 가지 않고 나는 얼굴에 끝없는 여드름과 구멍이 있는 소년을 만났는데 그것은 얼굴 이상으로 석회암처럼 보였고 모두가 흉퍼라고 불렀습니다. 말없이 흉퍼는 잠시 기다리라는 분명한 몸짓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는 작은 점프 후 빠르게 다시 합류하기 위해 몸을 구부렸고 그 외의 소지품에 일련의 서류를 들고 내 손에 얹었습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더해졌지만 소년은 내가 세상에서 숨어있던 핫도그 가판대에서 토마토 소스 한 그릇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스카가 내 손에 있던 서류에 붉은 액체를 쏟은 미끄러짐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반사 작용에서와 같이 즉시 셔츠 가슴으로 가져가 빠른 청소를 시도하여 단단히 문지르고 스트레칭하여 내 앞에 놓고 그가 나에게 나타내려는 미소와 함께 나를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이 괜찮았고 내가 걱정할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미소와 함께 그 결과 나는 그 서류에 서명해야 했고 그 서류에는 이 비디오를 들었다는 이후로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열망으로 친구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었고 한마디도 없이 그는 내 머리에 컴퓨터를 부러뜨렸고 엄청난 타격으로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친구는 모든 저축을 빼앗을 기회를 잡았고 여전히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친구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비디오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강도 사건 후에 사야하는 대형 TV에서 비디오를 했습니다. 이 조치의 결과로 아내는 나를 가족 분야에 관할 당국에 직접 보고했으며 그녀가 이 비디오를 증거로 보여주었을 때 나에 대해 제기된 재판에서 유죄가 되었고 그의 문장에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온라인으로 배팅하고 50킬로 개를 사는데 사용할 급여를 매월 아내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는 또한 강아지의 지원을 지불해야 했고 그녀의 삶의 일부를 나와 공유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체납금을 지불하고 신용카드 빚과 새로운 연인의 빚을 돌보고 가장 독점적인 관광지에서 1년에 3개월의 휴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집과 가족의 재산에 대해 나는 그녀가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비디오 시점을 중단하려면 지금 광고를 넣어야 합니다. 자신이 광고하는 내용이 거짓심을 인정하고 사용자를 속이려는 광고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고객을 빠뜨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 광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누락된 것은 오디오북이 재미를 위한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며 시청자에게 비디오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시간을 축적하기 위한 필러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오디오북에 대한 보상이 생각나더라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용사가 만든 역학 자습서가 아닙니다. 컴퓨터 없이 처음부터 5분 안에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위협하며 공짜로 식당에서 밥을 먹듯이 뺨을 때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무시하는 것을 경멸하는 자신의 존재보다 휴대전화에서의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가치로 친구를 교육하도록 가르치는 비디오가 아닙니다. 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감을 심어주기 위해 텍스트가 첨부된 이미지를 통해 트롤이 계획적으로 시작한 가짜 뉴스 동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신체 활동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아이큐가 낮고 뇌파가 평평한 가상 친구들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합니다. 당신이 서면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얼굴로만 반응하는 친구들 돈을 받는 바보가 바보 추종자들과 바보 같은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 아니라 바보를 따르는 사람도 바보임을 증명한다. 이 비디오는 그가 당신에게 말하는 전형적인 비디오가 아닙니다. 당신이 비디오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좋아요를 줘 구독하고 채널과 무엇보다도 공유해서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좀을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레이션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제 채널을 방문하고 짧은 유머러스한 오디오북을 더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끝!